그 담요 80개 뭐 이런것들이 안쪽에서 해소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선풍기는 지금 성분이 관여놨다는 쪽에 두 배가 있다 스탠프가 더 좋아요 거기 맨날 뽀송하라에 붙었기 때문에 소련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진이 큰 거 같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당신이 있죠 정말 아름다운 상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주최해 주신 소명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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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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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